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경남 8개 시군이 1차 시범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따라 진주와 사천, 고성은 우주항공, 창원은 스마트 제조, 미량은 나노, 거제는 미래조선, 김해와 양산은 자동차, 의생명 교육발전특구로 특성화합니다. 시범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매년 30억 원에서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경상남도는 이 기간 도내 5개 특구에서 특성화고와 연계한 6천여 명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공모합니다. 현재 의령과 남해 등이 목표하고 있습니다.